제가요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켰어요 그래서 연습 연습으로 켠거라서 한 10분 정도 만 해보려구요 연습이에요 아직 인스타 처음이어가지고 어떡해 이거 진짜 하는건가 우와 신기하다 짱 신기하다 밖에 천둥번개가 너무 치는거에요 하이채연 헬로우 이렇게 청동번개가 엄청 쳐 이렇게 청동번개가 엄청 쳐 내가 만약에 다른 화면을 보면 이거 꺼지나? 어? 꺼지려나? 아 아 아 이거 못하겠어 이거 뭔가 어색해 잠깐만 오 이거 그냥 연습이었어요 여러분 일단 일단 안녕 어머나 오 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